맛있어 봐. 우리 아저씨한테 한 장 찍어 달라야죠.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다. 확인한 시비공원 있거든요. 학강정에. 그거 구경하고 가세요. 아아. 야. 반가웠어? 아, 큰일. 공부하고? 네.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고맙습니다. 반가워하세요. 번토리 빌게요. 고마워. 정신과 성ди가. 지금 대전으로 바로 빌어요. 오, 서른분이 돌아가셨어요. 석경에 돌아가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 속초요 언제 출가가세요? 이제 갈 것 같은데요 몇 명이 가세요? 저희 셋이 그러면은 저를 속초까지 태우다가 속초까지요? 하시면 됩니다. 1박 2일 처음 하는데 아 그거 처음 아시는거세요? 나고가 돼서 가야되는데 여기까지는 왔는데 숙소까지 가시는 데까지만 딱 태워다주면 예 언제 출가할까요? 빨리 가죠 자고 있다가 정말 빤스 맞으면서 자고 있다가 끌려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갖고 저희도 좀 오토랑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건데 그래가지고 나 저기 산골 있는 데다 떨궈주고서 저기 목적지까지 오라 그래갖고 목적지가 어디신데요? 목적지는 말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속초면 양양이나 그냥 속초 해석장 그냥 속초 해석장 치니까 나오던데 속초 해석장 아 속초 해석장 속초 해석장 속초 해석장 있는데 가다가 내가 알아서 내렸다고 거린 쪽 지리를 아니까 나이가 어떤 땅이었는데 저희 이제 상환경이 25살 오늘 가시면 복불복 해가지고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펀드에 안 보셨어요? 아니 보긴 봤는데 지금 내가 막상 하니까 아무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진행은 안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 컨셉을 잡아요 컨셉을 어떻게 잡아요? 네가 좀 김씨씨 마냥 박식하긴 근데 박식은 안 돼 어중이떠중이 컨셉을 하시게 김종민씨가 가져갖고 난 뭘 해야 돼? 원래 예능 잘 안 넣었지 아니 못 넣었지 아 못 넣었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어떤 멤버가 들어오나 이게 뭔가 다섯 명이니까 항상 편을 나눌 때도 셋 둘 해가지고 좀 아쉽잖아요 어이 진짜 셋쌤 맞아야 뭔가 좀 틀이 갖춰져가지고 전문가네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랬는데 팬서 그냥 내리신 거예요 또 강하게 트레이닝 하신다고 또 첫날엔 다 그런거죠 뭐 감옥댄에 빠지고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잘하냐? 혹시 제작진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진짜 빠져요 진짜 리얼리티 뿐일 것 같아 그게 나도 VJ님이 땀 흘리는 거 봐줘 그러니까 막내신가봐요 VJ님도 아니야 나도 몰라 아 그래요? 서로 인상상에서 이렇게 같이 하루종일 다녀야 되는데 성함이 어떻게 돼요? 한 시간 남았어요? 한 시간 남았어요 한 시간 남았어요 한 시간 안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두 시간? 두 시간 한 시간 지났어요? 네 근데 안전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조금 더 말 받아야 돼요 전화 속도는 지금 KBS는 그런 방송이니까 KBS는 그런 방송이니까 시간이 한 시간 좀 넘었나요? 1시간, 10분 정도 조금 더. 그래요? 그럼 갈 수 있겠는데요. 오, 전부턴 출입인 거예요. 어디까지 가세요? 척산요? 네, 거기까지 좀 세워주시겠어요? 1박1 찍어요? 우리 꼬맹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1박2일 프로그램.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거를 많은 선생님이 드리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세요? 숙초 시내요. 숙초 시내요? 여기 GD에 나오셨어요? 예,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 아, GD요? 아, 근데 거기 상영하셨어요? 예, 한 명 있어요. TV에서 뵙겠습니다. 뵙시다. 아, 그럼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아,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어디 땐 가시나요? 아니요. 저기 농혁까지요. 아, 그래요? 저기 앞에... 네, 네. 저기, 저기... 저기... 우회전하는 거기 좀 세워주시겠어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실물이 훨씬 낫네요. 아, 저기구나. 예, 예, 예. 이번에 저, 저... 예,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겨치 멤버. 예, 예. 아, 이름이 된다. 엉통입니다. 아, 엉통이. 아, 그렇구나. 아, 예. 자, 잘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 혹시 이쪽으로 쭉 가시지 않나요? 네, 가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예. 어, 어... 혹시 목적지는 어디신가요? 아, 저는 강릉으로 하고 있어요. 아, 쭉 강릉 가는 길로 계속 가십니까? 예, 예. 알아서 드릴게요. 여기 들어왔습니다. 얌옛! 아, 노래가 내 마임, 마임... 가슴을 비워놓고도 이별의 예금 때문에 아이고. 아니 낙산 해수욕장인데 어떻게 찾아오러. 어디를 해야지. 어? 뒤덮은데. 죽었다 죽었다. 승훈 형 일단 희망이 없네. 저 그냥 무조건이에요. 빨리 목욕할 준비하고 있어야죠. 15분 안봤는데? 15분 안에 오실수 있을까? 아 심지어 추워. 낙산은 진짜 무지하게 넓다. 오오오오오오 동시 과자가 진짜 색깔이. 14번 다 받으신다구요~~~ 으 ár 이런거 저야 그것은 고명을 뱉었거든요. Тут 설정사 부umin 시절 프리미 às놈 앞에서. 으어어어어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얼마 오바 됐어요? 13분 남았어요. 13분 남았어요? 13분 남았어요. 오 그럼 10분? 조금만 가면 낙산을 내릴게요. 저희는 낙산사 조금만 지나서 내릴게요. 낙산사 조금만 지나서 내릴게요. 자 13분 남았어요. 13분 남았어요. 13분. 12분. 3시 58분. 정확하게 제한시간은 4시 10분인데요. 4시 10분 안에 도착을 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견제는 봄이지만 겨울 바다 입수를 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겠습니다. 네. 네. 네.